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내식 안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? 네, 펜트씨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. 이제 보호구를 모두 작용했으니까 안전하게 일하자. 관장님, 어제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. 새로 받은 안전화가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? 팔에 안 맞는 것을 신었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지. 차 맞는 것으로 바꿔줄게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내식 안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? 자, 이제 그 내식 안전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? 하아, 이거 내 제 프락사 수밖 비파르? 네, 펜트씨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. 네, 펜트씨보다 안전한 것 같아요. 이제 보호구를 모두 작용했으니까 안전하게 일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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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님 어제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. 새로 받은 안전화가 좀 큰 것 같아요. 네, natuurlijk 이렇게 해서 소중했으니까 안전하게 일하자. 그리고 이제 이제 보호구를 안전하게 일하자. 일단은 배치의보기 전액은 정확하게 일하자. 그래서 그 내식 안전한 것 같은 질문이 안전한 것 같은 질문이라고 말이죠. 그래서 네, 프랑스에 갈라 화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북한이 상상화된 것 같은 질문이라고 말이죠. 셋, 프랑스에 갈라 화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배치의보기 전액을 어떻게 해야지. 그래서 제과가 스터 kick사 따뜻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바닥 소음 어학군. 단어. 끊내식 안전데. 사이 거와 스와트페이프 복페이지요. 어떻게? 어떻게? 사이 영화도. 패드십. 패드십. 안전드하다. 안전드하다. 스와트페이지. 패드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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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좋습니다. 오늘 자 드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패드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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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